자 영상 보시기 전에 아래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누르면 완전 게이드가니니 아 나 진짜 요즘 맨날이야 아까 티모 이겼어 그래도 이 판 만진거지 티모 이겼어요 티모판 이겼는데 존나 나도 존나 불쌍하네 유정 모양이 가는 것도 좋은데 그니까 휘망 휘망 가죠 몰라 이 게임 후방가 못하는 애가 후방간다고 뭐라고 하지만 후방가면 몰라 후방가자 자 루키스트 떼면은 별로 안되는데 루키스트 아 제발 제발 님 님 갑시다 집 갑시다 좋게 갑시다 고어 어 아이걸 왜왜 아이걸 아 안됩니다 아니 아니 그걸 왜 좋아 아니 싱카를 내놓은 애가 그가 막내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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